지은 지 50년이 넘은 남해대교가 안전시설 보강과 관광시설 설치를 위해 오늘부터 넉 달 동안 전면 통제될 예정이었는데요. 교통 불편과 영업 피해 민원을 이유로 통제 시기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섣부른 통제 발표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3년 중공된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어 교량 상판을 연결하는 이엄공사를 위해 오늘부터 넉 달 동안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었습니다. 통제 기간 동안 남해 여수 해저터널 유입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시설도 신설할 예정이었습니다. 통제 구간은 남해노량 3거리에서 하동 회전 교차로까지 1.5km입니다. 남해대교 인근 버스 정류장은 폐쇄하고 신설된 노량대교 연결도로에 임시 새 승강장을 지어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보류됐습니다. 두 개의 사업들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면서 통제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 교통 불편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강장 용기지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새로 생긴 승강장 갈라든지 끌어 가려면 힘이 많이 들고 불편합니다. 넉 달이나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면 남해대교 인근 상가에 영업 피해가 크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남해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쯤 통제를 단행하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남해대교와 새 승강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교통 불편도 덜어줄 예정입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섣불리 통제를 발표해 혼선만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선입니다.